네, 잘 지냈어요. 아침 식사 맛있게 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어머니랑 좋아하세요. 네, 선생님. 네, 물 2m. 물 2m. 아, 물 2m. 2m면 사람 키보다 깊어요. 여기는 맹그룹. 아, 맹그룹. 물 2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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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럭? 아, 부레옥짬. 오케이. 많아요. 부레옥짬? 네. 국이 많아요. 새우 많아요. 아, 새우, 고기 많아요. 뱀, 악어 많아요. 악어, 뱀. 뻥뇨. 콩? 뻥. 악어, 뱀. 뻥뇨. SSR입니다. 넙은 아이의 지구. 매울이 좋아서 창조로 만들었어요. 뚜껑은 Natürlich이. 안에서 하루이 일어난 것 같아요. 속눈이 정말 잘 아쉽니다. 좋은 시간을 잃어버려요. 무슨 일이나, 뱀. 전복이 너무 귀 쪽에 이것을 좋아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탑. 탑 와 불참. 오케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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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녕하세요 여기는 개미집 개미집 많아요 아 오케이 한국말은 누구한테 배웠어요? 한국말 누구한테 배웠어요? 한국말은 누구한테 배웠어요? 아 아 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